제주항공이 지난해 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으로 실어 나른 승객은 총 4,49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제주항공은 2009년 3월 20일 인천에서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에 나섰고 오는 20일 국제선 취향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제선 승객은 2009년 15만 명에서 매년 늘어 2019년엔 최고치인 836만 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736만 명으로 회복했습니다. 제주항공은 2009년 국제선 취향이 항공여행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국적항공사의 전체 국제선 수송객 수 연평균 성장률은 5.6% 수준이었지만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향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0.6%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일본, 중국, 대양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9개 도시 54개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